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이피루입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며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 기온은 평년기온을 5에서 10도가량 크게 웃돌아 12월답지 않게 포근하겠는데요. 서풍이 강하게 유입되는 서해안, 지형에 의해 바람이 강해지는 동해안과 동쪽의 산지들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서해안과 동해 먼바다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기온은 서울 7도, 강릉 8도, 부산 11도로 대부분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고 낮기온도 서울 16도, 대전과 부산, 강릉 19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15도 이상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날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압계 현황과 내일의 개압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검게 표현된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남쪽에 폭넓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건조한 공기는 주변 공기보다 무거워 가라앉는 성질이 있으므로 그 아래에는 하강기류에 의한 고기압이 발달하게 됩니다. 현재 중국 남부지방에는 고기압이 발달하고 있고 내일은 이 고기압이 일본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만주부건으로는 저기압이 전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남쪽에는 고기압, 북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하며 남고북저의 기압배치가 만들어지겠는데요. 남북 간 기압 경도가 강해지는 가운데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서풍이 우리나라로 강하게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예보의 주안점인 높은 기온과 강풍, 풍랑 모두 이 서풍과 관련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내일 기온 전망입니다.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며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크게 올라 점선으로 표시된 평년 기온을 5에서 10도가량 크게 웃돌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풍이 유입되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5도 이상의 높은 기온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서 10도 이상,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이상으로 크게 올라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12월 기온 극값을 경신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강풍 전망입니다. 녹색으로 표현된 영역이 대기 하층의 강풍을 의미하는데요. 앞서 설명한 남고북저의 기압 배치로 인해 따뜻한 서풍이 우리나라로 강하게 유입되겠고, 산맥을 넘으며 서풍이 강화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바람이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다가, 오전부터 서해안과 강원 영동,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이 더욱 강해지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서풍이 산맥을 넘어가면 공기 중의 수증기가 탈락하여 넘어가기 전보다 기온이 더 오르고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는데요. 때문에 서풍이 유입될 경우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동쪽 지역인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더 높고 건조한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들 지역은 이미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서풍이 강해지며 내일도 여전히 건조하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태백산맥의 서쪽인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서풍이 수렴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져 가끔 구름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서풍이 지형을 타고 오르면서 구름대가 조금 더 발달하여 오후부터 밤사이 한때 1mm 내외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한 서풍으로 인해 해상 상황도 좋지 않겠는데요. 이미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 새벽에 서해 먼바다, 오전에 서해 앞바다, 오후에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에도 추가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들 해역은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으니까요. 항해 및 조업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개 전망입니다. 육지와의 마찰로 인해 상대적으로 바람이 약한 일부 내륙지역에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강가나 호숫가, 골짜기 주변으로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내일 비가 내리는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비가 내리는 동안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